이번 시간은 초보죠 저번 시간에 청간합을 했죠 음 이제 지지합을 할거야 지지 청간은 10개 잖아 그래서 청간 5합 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합은 지지는 몇 개요 12개 잖아 그러면 짝을 이루면 6개가 되겠죠 그걸 6합 이라고 그러네요 6합 지지합 중에는 6합이 있고 3합이 있고 방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장간합 이런거는 암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암합은 청간 5합의 글자끼리 합치는 거야 이를테면 뭐 인이다 하면 인중에 병화하고 유다 하면 유중에 신금하고 이렇게 병신납 그러니까 요게 지장간 암합인데 요거는 이제 청간합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합은 그게 아니에요 지지합은 그러면 요 6합 3합 방합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청간은 기운적인 합이잖아 지지합은 뭐냐 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합이에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공전하잖아 공전하면서 뭐가 생겨요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뭐가 생겨요 1년이 생기잖아 계절이 생기잖아 그죠 그 계절 생기는 게 방합 3합 1년 12달이 3합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방합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그거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어떻든 지구가 공전하면서 생기는 합이 방합 3합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합이 6합이야 자 그럼 이 6합이 어떤 논리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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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전하잖아요 그럼 축으로 가는 거야 축이 또 이렇게 돌면 자로 가는 거야 이게 합이야 그럼 해가 인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인으로 가는 거야 인이 또 돌면 또 해로 가는 거고 이해 돼? 백백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자전하듯이 이게 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합이야? 육합이다 여러분 육합 우리가 자 합은 딱 달라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을 다른 말로 보면 인연인 거야 근데 이 육합은 어떤 인연이야? 내가 찾는 인연이야 아니면 저절로 만나는 인연이야? 그러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연애 운 인연 따라 간다 그런 거야 인연은 어쩔 수가 없다 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운명 운명처럼 만난 운명적 인연? 인연? 육합이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고는 사주 봐요 이해돼요? 내 사주하고 이쪽 사주하고 만약 육합으로 일찍끼리 붙었다 그럼 운명이야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오케이?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이 대부분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만난 거잖아 어찌저찌 돌다 보니까 만난 거잖아 그리고 이게 궤도 이탈을 못해 맞잖아 여기서 육합이 궤도 이탈 해보면 되나? 운명인지 알겠어요? 그럼 육합으로 붙은 부부는 바람도 못 펴 만약에 육합 부부가 바람을 폈다 그럼 이제 영원한 비밀은 없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맨날 봐야 되니까 떨어졌다가도 다시 봐야 되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부부는 안 볼 수 없잖아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또 보잖아 그 육합 같은 거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야 억지로 보는 거야 내가 선택이 없어 그냥 봐야 되는 거잖아 육합이라는 궁합이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받아들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잘 살아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럼 이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그냥 우리 부부가 부부 다 해가지고 살라는 뜻 아냐 육합은 지겹든 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맨날 자졌넣듯이 계속 봐야 되잖아 돌다가 이게 이런 거요 여기 여기 부부가 있는데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갔는데 돌아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아? 지구니까 이거 한 바퀴 빙 도니까 이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 만난다니까 이해되죠?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 놓으니까 바람을 못 피는 거야 남편이 어디 갔어 전화가 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뭐 이런 거 그거요 그거 이거 이게 이게 뭐 이래가지고 핑계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육합이래요 무섭지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육합이 원래는 정석적인 부부 궁합의 핵심 예정 합인데 이게 이게 뭐라 그래?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정말 마치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는 부부 같은 거지 2인 3각 몰라 부부가 발 한 쪽씩 딱 묶어서 살아간다 이런 거요 2인 3각 경기 육합은 그런 합이에요 육합이 합이니까 애정합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담이 많아 돌을 안 닦은 이상 그런 게 육합이라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거란 말이야 육합은 여러분이 그러면 4주에 육합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어 뭐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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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 해 합이다 하면 이건 뭐냐 하면 수생목이거든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인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해를 가졌다고 치면 누가 헌신해야 돼? 해가 헌신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인지라 나도 받고 싶잖아 인만 받으면 인이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 여러분 그럼 불만이 생겨 안 생겨? 근데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돼요? 어 궁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걸 뭐 달리 또 해석을 하는데 막 전생에 니네 둘이 거꾸로 됐었다 그래서 이생은 네가 받아야 되고 네가 줘야 된다 이런 배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아 이거 거꾸로 되잖아 빙빙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처럼 육합이 그런 거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육합이 이런 건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하고 이 오미합은 어떤 거야? 가깝죠? 이게 돌아가도 그러니까 마치 둘이가 만약에 부부인데 떨어졌다 어떻게? 막 멀리 떨어진 거야? 가까이 떨어진 거야? 그러지 마치 뭐 부부 다우면 이건 이제 떨어져 있어도 각방 뭐 이런 개념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멀죠 이건 조금 더 멀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겁니다 이걸로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육합이 된 사람들이 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럼 내가 뭐 아주 뭐 외국으로 만약에 멀리 가야 된다 하면 자축합을 가진 패턴은 어떻게 돼? 멀리 못 가겠죠 이런 거는 완전히 멀리 간단 말이야 이런 사신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건 사 역마지죠 역마이 역마 육합이야 이게 역마 육합이면서 사신합은 먼 장거리거든 비행기 합이라고 그래 내가 사화가 있어 가지고 그래요 이게 보통 신을 만나면 원거리야 원거리 그런데도 가끔은 하루에 그냥 막 뭐야 직장을 만약에 여자가 직장을 다닌다 막 한 시간 거리인 거야 차 타고 그런 거리 패턴을 유지할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조금은 어떤 거야 같이 살아도 셋째 채우면서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지 각자 이렇게 했다가 또 붙었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운동성을 한번 한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봐봐 보통 자축합 이거를 합 토 라 그래 그 다음에 인해 합을 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묘술 합을 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묘 김요 합을 그녀라고 그 다음에 사신 합을 수라 그 다음에 그냥 합화의 기운 합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육합인데 오행이 다 섞이잖아 그죠? 그러면 토 목화 금수 토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가 남았잖아 이거는 이제 각자야 근데 이제 보통 요 한번 우리가 기운으로 봐보세요 오미합이다 하면 뭐야? 화기운이 강한거죠? 이거 내가 뭐 열이라고 봐두세요 열 응?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요거는 이 합한 오행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런 기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 주도권 주도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토가 주도권이 있는 거죠 요거는 목이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서로 요거는 이제 금이 주도권이 있는 거고 요것도 서로 뭐 이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물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자축하고 요거는 근거리 근거리죠 근거리 요거는 이제 원거리 같은 거야 원거리 빠르다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요거는 이제 계절 계절 봄 여름 합이라고 하거든 요술 합이 봄 처녀하고 술토 도닦은 도사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 황진이와 서경덕의 만남 춘추 이게 봄 이거 가을 춘추 문예라고 하잖아 춘추 문예 그러니까 묘술 합이 있으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사군자 시 서화 이런 거에 대한 만남 같은 거야 마치 우리 천도제 할 때 있잖아 술토는 스님이 뭐 술토가 스님이라면 묘는 뭐냐 하면 바라춘 여인 같은 오케이 네 그럼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이제 그 어 요 자축합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거는 육합도 되면서 요요 가까운 합은 있잖아요 방합 요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해자축이죠 요거 요거 사엄이죠 응 이렇게 방합적인 요소도 있다고 응 그러니까 방합이면서 육합이며 는 어떤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응 더 끈끈은 거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애 뭐 우리가 그 궁합으로 해가지고 아 요거부터 설명할까 합 이거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첫째는 원국에 있는 거 내 지지에 연월일시에 육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육합은 뭘로 보느냐 하면 궁성으로 해석을 하라고 원국에 원국에 만약에 뭐 갑인이다 해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궁성으로 보라고 육합되어 있잖아 네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여기가 부모잖아 그쵸 그러면서 갑목이 장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엄마의 희생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인 입장에서는 엄마의 희생은 당연히 여기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엄마는 심성적으로 편인이니까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갑목 입장에서 엄마를 봤는데 해수 장생이잖아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저 엄마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수생목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온전히 하질 못해 그게 편인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불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야 사실은 엄마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나는 나도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편인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정인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저 엄마가 정인 같아야 되는데 편인 같더라 이 육합이라는 원리를 해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원리라니까 이 두 사람인데 아예 보기 싫다고 일로 간 거야 얘는 일로 간 거야 돌아서 만난다니까 돌아서 이해돼요? 이 위치를 이해하시면 된다 육합이라는 게 그러면 자 이거는 원국 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자끼리 뇌가 뭐 인이고 상대방의 이거는 일지를 보는 거야 물론 이제 다른 궁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지는 시집끼리 뭐 근데 연애라든지 이런 거는 일지 일지적인 인연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일지끼리 육합이 된 사주는 어떻게 돼? 자주 만나겠죠 자주 만나겠죠 자주 보겠죠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자주 본다는 거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 그럼 그 좋고 나쁨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사주에 있는 글자로 이 글자들이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상대방 상대방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주에서 이 글자가 좋으면 좋은 인연이겠죠 이 사주에서 이 글자가 좋으면 좋은 인연이겠죠 근데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주인데 이게 이게 오면 이 좋은 게 설대잖아 그럼 안 좋겠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이게 또 막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지 형충해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니까 이제 합은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6합은 부담시롭다 여러분 근데 인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연애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려고 싫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잘 안 떨어져 이해돼요? 아 이제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딴 인간 만나는데 또 옆에 얼쩡거린다니까 이렇게 6합은 아까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원리라서 좀 쉽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그걸 놓아야 돼 그러면 또 디테일러기 궁합으로 따지면 그 6합을 방해하는 떼어놓는 상대방을 만나면 떼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지로 이제 뭐 원진도 있고 뭐 기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합으로 또 그걸 또 풀어주기도 하고 충으로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런 방법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연을 어떻게 그러니까 4주 내에 원국에 이게 뭐 원진이 걸렸거나 안 좋은 거를 또 풀어주는 인연을 만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궁합이야 그게 사람 만나는 인간관계의 어떤 처세법이라고 그걸 바라보는 그 기준이 된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방합이면서 육합인 경우는 그러니까 육합은 뭐냐면 그러면 아 전생의 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유전인자가 비슷한 거야 원자적인 속성이 비슷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육합 때문에 아 뭔가 나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은 거야 여러분 아니면 뭐 낯설지가 않은 거 있잖아 옛날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전생의 윤회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죽어서 원자가 이렇게 원자로 돼가지고 원자의 바코드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업이 업으로 엮인 인연일 수도 있는 게 육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원하겠죠 그런데 너무 그 육합에 대해서 고치지는 말고 어쨌든 우리가 논리상으로 보니까 묘가 이게 이게 다 이게 돌면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돌아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오행이 딱 그렇게 변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이 유가 되고 유가 진이 되는 거야 그런 이치라고 이게 그런데 글자는 다른데 이게 시간에 따라 이 모양만 변한다는 얘기지 오행이 아니 우리가 열매 씨앗을 봐봐 씨앗이 열매에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무로 변하잖아 씨앗이 나무로 변한 거잖아 다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가지고 다시 씨앗이 맺잖아 그런 이치라고 그런 이치라고 육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전생의 기억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인연이다 해가지고 아 운명적이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아주 지겹도록 사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를 보면 이거는 더 심한 거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같은 종자이면서도 또 품종이 같은 거야 방압 아니 혈통이라고 들어봤잖아 혈통 말들 더 그렇잖아 혈통이 혈통 중요시 여기잖아 방압이 그런 거야 그러면 자축으로 만난 인연은 어떤 거야 옛날로 치면 지방끼리 만나는 거겠죠 혈통끼리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축하고 오미는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오행으로 보면 이거는 수가 굉장히 냉한 거잖아 냉 이거는 열한 거죠 냉한 지반 열난 지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개성이 뚜렷하다는 거지 뜨뜻미진한 게 아니잖아 완전 차가우면 차가운 거 완전히 열라면 열한 거 그런 거야 그래서 사주의 가장 차갑거나 가장 뜨거운 거는 그거는 어떤 거 현실 세계가 아니야 그러면 그 기가 있겠죠 양자역학적인 기가 있겠죠 신기 일반적이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잖아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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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간 인간이 살아가는 동네 잖아 인간 동네 그죠 묘 춘분부터 추분까지 그냥 이건 완전 정신적인 거 이건 완전히 뭐 문명적인 거 그죠 이건 최첨단 최고의 문명 이거는 최고의 정신 이걸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술 이게 도야 도술 그러면 사주에 요거 요거 있으면 도술을 가진 사람이네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도술이다 술은 문명이야 여러분 술을 넣으면 봐봐 과학기술 과학이란 말이야 술은 도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자축이 이거야 이거 원자에 전자가 이게 핵이 있으면 전자가 돌잖아요 이게 일정한 요 패턴으로 돌게 하잖아 이게 막 이런데 패턴이 있잖아요 요 패턴이 토야 토 묶어 준 거잖아 그래서 자축이 있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정신세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 사주에 그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쉽게 딱 볼 때 요 글자 두 개 가지면 남다르다 야 어떤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숙할 수 있다 그리고 사주 역학으로 보면 철학성이야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수가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자축이 있으면 뭐라? 명리 공부 여러분 명리하고 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술이다 하면 이거 음량이거든 음량은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해 주고 어쨌든 자축 가진 사람은 기도도 해야 되고 명리 공부도 해야 된다 무조건 살면서 그래야 자기의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자축이 비밀이잖아 축중의 미라 옛날 고대에 들어가 보면 축중의 신금이 고대 유적이라니까 자축이 그런 기지 있다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내압은 뭐냐 이내압은 말 그대로 수생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사주의 자가 있고 상대방의 축이 있다면 이 자는 축으로 묶이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자가 십성으로 뭔데 상대방이 만약에 자축 합이 되면 그 십성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묶여 있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